이건 지금 보시면 공룡 여긴 30종의 퍼즐 조각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원동장치 이건 48종 이건 동물 48종 이거는 동물과 원동장치 총 96개의 플래시카드가 들어있다는 거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가 퍼즐화 되어져 있습니다 9개의 조각 아이들이 이걸 하나하나를 맞추면 손근육도 발달이 되고요 손근육을 발달시킨다는 건 뇌와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연적으로 뇌에 발달되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유추력 아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런 모양이 뜨거든요 어머 공룡 나왔다 소리도 들죠 소리도 난다 애들이 진짜 좋아할 거를 다 담아가지고 7살만 돼도 태블릿으로 공부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스마트폰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합리적이에요 종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 집중해서 놀 수 있어요 재미있어요 교육용까지 확실하게 다 잡은 게 이 3D 증강연실 아르라는 거 ... ...